이제 뉴 폴섬을 칠 때입니다. 맹스크에게 반개를 든 자는 모두 거기 갇혀있죠. 그 죄수들을 풀어주면 맹스크도 속이 좀 탈 겁니다. 움직일 준비가 되면 알려주시죠. 거시는 어디에 있나? 여기 있을 줄 알았는데. 벌써 함선을 떠났습니다. 아실 줄 알았는데요. 배장님, 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수한 암호 메시지입니다. 연결해. 아, 악명 높은 짐 레이너군요. 내 이름은 노바입니다. 할 얘기가 있어요. 맹스크의 총의를 받는 유령 요원께서 내게 무슨 할 말이 있으시길래? 당신은 토시에게 속고 있어요. 토시 연결해. 아무든 뭐든 분명히 이 대화를 듣고 있을 거야. 우리 악령이 미래를 지배한다. 너한텐 벅찬 일이지, 꼬마야. 악령이 된 유령은 모두 병적인 살인마가 되었습니다. 나는 악령들을 잡아 뉴 폴섬에 가뒀어요. 저 여자 말을 믿을 겁니까, 형제여. 뉴 폴섬에서 악령들을 탈출시킵시다. 그리고 함께 맹스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토시는 당신이 모아준 물질로 동료 악령들을 다시 깨우려고 하고 있어요. 뉴 폴섬은 미치광이 살인마로 가득합니다. 그 자들을 은하게 풀어놓을 작정입니까? 난 당신을 도와 맹스크와 싸우고 있고, 내 친구들도 그럴 겁니다. 노바가 당신을 도울 것 같습니까? 토시는 시험폭탄 같은 정신병자입니다. 당신 옆에 있다가 갑자기 등에 칼을 꽂겠죠. 진실의 순간이 왔군요. 결정을 내리시죠. 토시, 어째서 진짜 계획을 내게 얘기하지 않았소? 그래도 자취령의 암살자를 믿느니 당신을 믿겠소. 여기까지 함께 왔으니 끝까지 같이 가는 거요. 실망스럽군요, 레이나 씨. 내 믿음이 틀리지 않았군요, 형제여. 이제 뉴 폴섬을 돌러 갑시다. 뉴 폴섬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눈욕이나 하시죠. 경비가 사망합니. 노바가 미리 손승해 틀림없어. 자기를 밀고 돌아가려면 군대를 들고 와야겠는데 군대를 투입한들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단 한 명, 악령 한 명이면 길을 열 수 있습니다. 당신한테 달렸단 말이로건 토시. 대원들을 최대한 지원해주겠소. 하지만 대원들이 전진하려면 당신 도움이 필요할 거에요. 물론입니다. 내가 앞장서 길을 열 테니 이번엔 구경이나 하시죠. 지원금만 계속 보내주면 됩니다. 주 건물 밖에 포로 수용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 문을 열면 아마도 수감자들이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다른 정보는? 주 감옥 입구에 자취령 기지가 있습니다. 그 기지를 파괴하면 경비병들이 물러날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수감자들이 알아서 하겠죠. 저소터시, 준비됐소? 물론이죠.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오닉 폭발로 해병 여러 명을 제거해보죠. 전 이걸 정신폭발이라 부릅니다.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죠. 타리건너의 포탑 보이시죠? 저건 은폐상태인 저를 감지하고 주위에 알릴 겁니다. 쥐 죽은 듯 조용하게. 난 하고 싶은 걸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힘을 버려주지. 기본적으로. 조금만 버티시오, 도시. 대원들이 당신을 지원하러 가고 있어. 기억하십시오. 지원금만 계속 보내주면 됩니다. 재수없는 없나가신다. 재수없는 없나. 바로 그것이죠.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지요. 부터입니까? 명령입니까? 해봅시다. 공격은 공격으로 인상합니다. 두고 보죠. 바로 그겁니다. 경력은 있을 겁니다. 마음은 여시죠. 기분도 없으라고. 너의 원인은 남기고. 재수없는 못나가지입니다. 아닐 수도 있죠. 지은 다 조용히. 목표 2, 1. 경 ground대는 약화들은 안정acy 현재의 진영입니다. 경고기 전용만을 거둔해서 침격 날번호가 가 desaparez. 경고기 전용만을 거둔하여 2020년에 공격되면 지지기 이전에 응용할 것입니다. 경고기 전용만을 거둔시지요. 경고기 전용만을 거둡니다. 경고기 전용만을 거둡니다. 목표 1, 공격을 받습니다. 아군의 체력이 많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얻죠.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동랭이 공격받겠습니다. 도움말고 있습니다. 우리 배경을 기원해 보내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찾았다! Requiem 오질 것에서 제작한 압몸이 빨리 도와주려고 합니다. 제가 응원에 미리 대화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동의가 이기지에 대한 압몸이 아직까지는 다지수와 함께œuv 합니다! 자, 위멸이 따라서 도와주시기 해결하십시오. 이 압몸이 더 열심히 도와줍니다. 3-5m 사례드 효과가 기지에 있습니다. 2-5m 사례드가 결정되었습니다. 3-6m 사례드 효과가 도라ised. 2-7m 사례드 나아지기로 부당한 수사 bungalows 용기 구성. 잘했어 도시. 저들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에요. 두고보죠. 해봅시다. 나는 하고 싶은 걸 합니다. 자금으로 제거하기 위해 바닥에 납득을 받습니다. 기계가 없을 것입니다. 곧바라 오는 소송입니다. 공격을 하십시오. 공격을 하십시오. 그리스도 공격을 하십시오. 도움말! 다노! 다노! 오마이크! 설득해 보시죠. 도움말! 킁키튜라! 도움말을 네일에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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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관이! 버튼을 만들고 서랍! 제가 요주도를 공격하는 건가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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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